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했는데도 안 된다는거지? 이한결 MD님하고 약속했어. 무슨 일이 있어도 MD님 믿고 끝까지 하기로. 지은아, 미안한데 이번 기회까지는 끝내고. 친구라더니 다 거짓말이야? 처음 홈쇼핑에 날 만나러 왔던 날 기억하니? 난 니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도와달라는 부탁 듣고 어떻게든 너 도와주려고 애썼어. 널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. 근데 넌 내 걱정 조금도 안 하지? 이한결 선배와의 약속이 나보다 중요해? 지은아. 넌 날 이용만 하려고 했지 친구를 여긴 적이 없는거야. 지은아, 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. 근데 내 입장도 있잖아. 물론 너가 많이 도와준 거 알아. 당연히 알지. 너 아니었으면 K-1 홈쇼핑에서 방송? 꿈도 못 꿨어. 정말 고맙게 생각해. 그걸 알면서 나한테 일해? 이한결 MD님도 너 많이 도와줬어. 너도 알잖아. 이한결 MD님하고의 약속 지키고 싶어. 결국 우정보다 사랑이 우선이겠지. 너 정말 왜 그래? 아니래도! 너 왜 계속 내 말 고쾌해서 들어? 또 다시 한결을 받아두고 좌우로 인정밤을 준비해?